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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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어여 여기 같애 근데 여기는 한 번에 가는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긴 한 번에 가는거야 아 뒤질거 같다 어 뒤집.. 뒤질거 같다 야 이거 아니다 야 일단은 맨 처음이 맞는거 같고 어 맨 처음이 맞는거 같고 어 이정도 맞고 그 다음이 문젠데 그 다음은 여기서 뭐 하는게 없어 아아 저걸 고정시키면 안되고 고정시키면 안되는거 같애 고정시키면 안되는거 같애 어후 뒤집뻔 아 어떻게 가는지 알았어여 아아 한 번에 타입이 맞춰서 가야되는데 아 잠깐만 어떻게 가야될지 알았어여 진짜 만만치 않은 게임이다 여기다 세워 여기다 세워두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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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챠 어어어어 야 뭔진 알았지 여러분들 어떤 어떤 느낌으로 가야되는지 알았죠 어떤 느낌으로 가야되는지 알았지 여러분들 어 어 어떤 느낌으로 가야되는지 알았지 됐어 아 이정도 너무 정한가 가자 그치 아이앗 아이앗 어어어어어 지금 이렇게 됐다 조졌다 아 나 바보다 아 나 바보다 아 그냥 기다렸다 가면 되잖아 아 멍청아 아 그냥 기다렸다 가면 되잖아 아 진짜 멍청하다 나 아 그냥 기다렸다 가면 됐는데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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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어 잠깐만 이게 얼마나 올라간지부터 보자 어 꽤 올라가네 됐어 어어 좋았죠? 나이스 샷이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어 약간 이제 쉬운 부분 나왔다 좋아 어 아니지 아니에에에에 뭐 뭐 아 뭐야 왜 왜 저렇게 된거지 아니야 뭐 이상 없었어요 이걸로 내가 막고 가는데 왜 뭐 이미 이미 막고 있는데 왜 가자 가자 어 어? Abdullah 네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 뭔 말인지 알았네 난간에 구멍 뚫린대?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거네 여기까지는 괜찮은건데 저기 말하는거지 저기 어? 저기도 안돼? 그냥씩 걸어가버리면 안되나? 넌 매맨인데 가자 제발 건너야 돼 이걸 어떻게 건너 이걸 어떻게 건너 뛰는건가? 밤만 걸치는거 아닐까? 밤만 걸치게 해봐 이거 된다 일단은 걸칠 수 있을만큼 걸쳐 아찜 자 다시 어 다시 어 다시 어 어 욕심이 또 어 딱 반만 가 딱 반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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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까진 괜찮잖아 이 정도까진 괜찮잖아 갈땐 가더라도 됐어!!!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뭐야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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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어떻게 아 오케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았어 지금이다 뒤질 것 같다 아 저기 또 하나를 해낸다 해서 되는게 아니구만 어 그 다음에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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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노래 보니까 다 온 것 같은데 BGM 보니까 깬 것 같은데 이미 어 없다 이제 충격파 없어 림보 약간 림보에서 누나 찾을 때 나오는 BGM 같은 느낌이야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간다 다시 충격파가 시작됐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지몸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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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다시 나가면 되겠다 여기로 빨리 가야겠다 지금 숨차겠다 여기서 어벙떠면 가는거야 어 다른 게임은 폐쇄 공포증 걸릴 것 같거든 이걸 안쪽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깥 좀 나가고 싶지 않다 아 아 아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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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있네 왜 있는거지 그냥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굳이 저기가 있을 이유가 뭐지 끝까지 가봐 오 쉣 아니 또 물귀신 여기 있잖아 어 어 저기를 가려면은 다시 아 어떻게 가는지 알았네 이거를 위에다 올려야되네 이걸 네모를 저 이 세모 여기 아니 세모랜다 저 빨강색 이거 바에다가 올려야되는거야 벌치기를 가야되는거야 자 문제는 타이밍이지 문제는 타이밍 흠흠흠흠흠흠 region 럭 악 아 시 Cos 고낭 이 아이의 이름은 코난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뇌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힘이 세 뭔가 뭐 주사 맞아서 어린이 힘이 아니야 물론 코난은 어린이 힘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? 어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확인 어 쉣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해야돼 잔다 쟤 자 쟤 잔다 다행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개공포게임이거 진짜 바로있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어 하하하 어 깨웠다 망했다 아 여유롭다 여유로워 문제는 이거를 다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갈 수 있느냐는 거지 아 뭔지 알았네 최대한 오른쪽으로 멀리 도망가라는 얘기네 이렇게 가서 아 미친 군복 게임 이거 됐어 고난 떨고 있다 지금 떠는 목소리 들린다 아 잠깐만 이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올라가는 거야 어어 와더 뭐 없나 다이빙 아 여기다 여기다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어 아 개무섭 게임 아 개무섭 다음부터 어디야 와 미친 이거 좀 여유로웠다 이건 여유로웠어 아 뭐야 이거 아니야 빨강색 누르는 거 아니었어 반동인가 굳이 잠깐만 이걸 아니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어 어 이거 아 저 밑에 뭐 있네 이거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반도 똑같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려가는 거 같은데 아 되네 아 되네 눌러지네 아까 안 눌러졌지 야 잠깐만 야 일로 가면 안 돼 아니요 어어 어어 잠깐만 아 다시 가네 어디까지 가는 거지 뭐야 뭐지 왼쪽으로 유인왕 가는 건가 왼쪽으로 어 이러면 처음이야 이러면 처음이야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아 근데 뒤지겠다 이거 각이 안 나온다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 에리가 왼쪽으로 어 요 세이브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게 아니야 그런게 아니고 아 완전 처음부터 다시 됐네 간다 야 그니까 저 이거를 타고 새사슬을 다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 있는 척하고 새사슬 타고 올라가서 얘를 왼쪽에다 가다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한눈을 그니까 여기 있는 척하는 거지 얘한테 왼쪽에 있는 척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나 이거부터 해볼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얘한테 여기 있다고 그 홍 인식 그니까 어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아 아 진짜 저 저놈의 물개신 따라올 때 진짜 긴장감 장난 아니야 여기서 또 반도호 주기가 이 애 이 애매해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아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아 아 뭔지 알았다 이렇게 해서 여긴 척하는 거야 여긴 척 그래서 얘를 여기다 둬 저기다 이렇게 딱 그렇지 쟤는 지금 이제 저기 저기가 있잖아 이거다 맞네 이거네 이거네 해서 쟤를 저렇게 빼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아까 밑에 뭐가 있더라고 오 오 오 오 오 오오 이거였어 역시 언제나 답은 있지 좋았쓰 물개신 이제 못 따라온다 Ant 울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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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좋았어요 발만 담그는 건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야 이거 뭐지? 아 미는거네 아이 뭐야 또 있네 이놈의 물깃인데 왜이렇게 친척이 많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저 두번 눌러야돼 저 두번 눌러야돼 저 내가 봤을때는 두번 눌러야돼 어 내가 봤을때는 두번 눌러야돼 문을 열고 바로가지마 바로가지말고 여기인척 약간 여기인척 어 여기있네 으어아 됐어 저기 두고 그 다음에 일단 내가 봤을때는 어 일단 이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 문을 먼저 열고 그럼 이리로와서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어 여기 이렇게 딱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누르면서 다시 가는거야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거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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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 이거지 이거 다시 숨을 채운 다음에 올라가구요 다시 숨을 채운 다음에 올라가구요 이거 이건 답이 없잖아 이건 답이 없잖아 뭐지 스토리인데 이거 이거 백퍼스토리야 내가 뭐 할 방법이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해야되지 나와 같이 심연속에서 즐기자 너도 배치고사 망했구나 함께 우리 심해왕이 되자 뭐야 알고봤때 착한놈 아니야? 어? 뭐야 얘 착한놈이야? 근데 이때까지 물기신다 죽이고 다녔잖아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되는거지? 진짜 심해왕이 되는건가? 물고기들이 날 따라다니고 있어 물고기 마비되고 있어 설마 뭐야 저거 오른쪽에 저거 어? 용신같이 생겼는데 저거?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된건가? 어? 살아있잖아 어떻게 된거지? 어? 해수어가 된건가? 올라오면 되나? 어? 어? üst 아는거? 에피아 어? 으어? 아?